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용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열두 번째 강의로 천명편의 2장입니다. 강절소 선생활, 천청정보금, 창창하처심, 비고역, 비원, 도지재인심 그래서 강절소라는 선생이 말하기를 들어가는데 강절소는 성이 소고 이름은 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절은 시호로 시호가 강절이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옹, 소광절이란 분은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주역을 상수학으로 공부를 해서 매화역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의 이치로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매화역수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때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이때 당시 송나라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장행거, 정명도, 정이천, 또 사마광 등과 같이 아주 유명한 학자들과 교제를 했다, 교류를 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광절, 소옹이란 사람이 주장했다 하는 것은 심, 위, 태, 극 그래서 마음이 태극이다 마음이 진리이다 을 주장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절소 선생이 오원절구로서 시로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 천청정모음 그래서 오원시는 둘둘 끊어서 천청정모음, 창창하처심, 비고역비원, 도지재인심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되고 또한 두번째와 네번째가 심, 심해서 운자라고 해서 같은 음을 써서 운자를 맞히는 그런 형식을 갖춘 오원절구의 시다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절소 선생이 와일 천청정모음 그래서 줄 빼면 하늘이 들 의심이 적은 고요하고 무음, 소리도 없고 창창하면 창공, 푸른 하늘 하처심하면 어느 곳에서 심, 찾을까 비고역비원, 높지 않고 높음도 아니고 또한 멀지도 않고 도 하면 모두 도자입니다. 모두 다만 제 무엇이 있다 사람 마음에 있다 계속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뜻이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들으심이 사람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인데 하늘이 듣는 것이 고요하고 소리가 없다. 그래서 하늘 들으심을 어느 곳에서 찾을까? 하늘의 들으심은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다만 사람 마음에 있다. 그래서 도대체 하늘의 들으심이 뭔가 그러면 천명 천지 자연의 이치 길과 흉과 화와 복 의 이치 그런 것이 모두 천명 하늘의 들으심이라 해석하면 천지 자연의 이치 천명은 고유하고 소리가 없어서 푸른 하늘 하늘이 너무 넓고 크고 또한 고유하고 소리가 없으니 어느 곳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지 않고 다만 사람 마음에 있다. 고유하고 소리가 없고 하늘은 넓어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하늘에 들으심 천명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마음의 법칙을 따르면 천명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천명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의 법칙을 잘 따르면 된다. 하는 뜻으로 앞에 말씀드린 심 위 태극 마음의 마음의 진리다. 하는 말 마음의 진리가 있다. 천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천명은 주자의 성리학 사람의 본성은 우주의 이치도 하는 거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맹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도는 가까운데 있건만 먼데서 찾는다. 그래서 가까운데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 하는 뜻으로 또 이해를 하면 맹자의 말과도 비슷한 것 같고 주자의 성리학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면 시 천주 인내천 천주를 우리 마음에 다 모시고 있으니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동학의 사상과도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강절수 선생이 말했다는 마음이고 태극이며 마음이 진리다. 라는 것을 오원절구의 시로 표현해서 천청 천명은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있지 멀리 있는 게 아닌데 어찌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성독해 주시는 음성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절수 선생이 왈 천천히 잊어 무음만이 창창하 처신고 비구역 비원이라 도지 도지 대인 심 잊어라 강절수 선생이 왈 천천히 잊어 무음만이 창창하 처신고 비구역 비원이라 도지 도지 대인 심 잊어라 네 그럼 성독하시는 음성에 맞추어 크게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절수 선생이 왈 천천히 잊어 무음만이 창창 하 처신고 비구역 비원이라 도지 대인 심 잊어라 강절수 선생이 왈 천천히 잊어 무음만이 창창 하 처신고 비구역 비원이라 도지 대인 심 잊어라 잊어라 강절수 강절수 선생이 왈 천천히 잊어 무음만이 창창 하 처신고 비구역 비원이라 도지 대인 심 잊어라 네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신보가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